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11월 생활 미션은 세면대 청소하며 용서하기입니다. 날마다 세수할 때 예수님의 보율로 내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사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면대를 닦으며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이를 십자가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면 보금의 문이 열립니다. 위풍당당 화목감감사 1도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1장 구원 하나님의 지혜 2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기 3장 성장을 방해하는 분쟁 4장 교만에 대한 경고 5장 성전이라는 정체성으로 음행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암성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저녁은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